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올리기 전에 청년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 2년의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벤처기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평생 거래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고 평생 그 흔한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경제부총리입니다 평생 북한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현재 국정원장이고 평생 외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생 나라 걱정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저의 문재인 정부 2년의 평가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당이라는 청년자유주의정당 자유주의 우파정당의 전창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영국에서 석사공부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국에 있을 당시에 촛불집회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라는 게 법치를 수호한다는 게 자유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근간인데 그 법치를 무시하고 대중들이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무슨 절차를 다 무시한 채로 때법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바로 탄핵사건이 있었습니다 탄핵사건 이후로 있었던 게 조기대선이고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집을 보고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한국으로 넘어가야겠다고 결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에서 일자리를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앞두고 있었었고 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마침 읽었던 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제 생각과 너무나도 비슷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사실 한국으로 굳이 넘어오지 않으셔도 미국에서 충분히 좋은 자리 좋은 직장을 얻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생활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넘어오셔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내용들을 읽고 저도 저분의 근처에라도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박사과정을 다 접고 일자리 제안도 뿌리치고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때 당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새벽당 창당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벽당이 왜 새벽당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존경하지만 제가 정말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다서전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정리하고는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 이후에 쓰신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어느 한 구절에 제가 밑줄을 치게 됐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시작하셨을 때 좌파 집단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야밤에 비겁하게 정권을 탈취했다라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혁명과 나의 이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위해서 일어선 시각은 절대로 야밤이 아니었다 야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어두울 때 하지만 곧 해가 떠오르기 직전인 그 새벽 시간에 우리는 혁명을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새벽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좋은 예감이랄까요 좋은 감정을 느끼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쳐놓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당을 만들 때 그러면 그분의 정신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는 부국이 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그리고 시민적인 의식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의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어스름한 새벽이 떠올라서 새벽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벽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당은 우선 정부가 작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작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금은 낮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낮아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좌파들은 보통 이렇게 공격합니다 세금을 낮추면 그 많은 세수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낮추는 만큼 공공부문을 줄이고 정부를 작게 만들면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힘의 외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위장평화, 가짜 동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힘이 없고 국가의 경제가 빈약할 상태에서는 절대로 동등한 위치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교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치의 확립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된 이유는 법치가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운 나라가 행정이 가능하고 행정이 가능한 나라가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부국이 되고 부국이 된 나라가 강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국강병이라는 말을 아마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반대로 해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병을 먼저 하고 부국을 하려고 했던 나라는 모조리 다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아마 우리와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북한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경제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걸고 통제를 걸고 기업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이 좌파 집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째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식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모든 법치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결과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에 있어서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성을 하게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정반대입니다 국가 책임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쯤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내제적으로 공산화가 저는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이 간담회를 열었을 때 한 청년이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청년이 했던 말은 대통령만 바뀌면 자기 자신의 처지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청년을 보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청년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점점 더 모든 책임을 국가로 돌리는 쪽으로 청년들을 유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V를 틀면 항상 연예인들 혹은 좌파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동과 같은 개그맨이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청년이 김재동 씨에게 취업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당신이 무직인 것은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분노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청년에게 할 수 있나라고 분노를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김재동 씨의 발언을 듣고 거기 있는 관객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미 공산화의 길로 내재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면 30대 40대 그리고 20대 10대 저희와 같은 청년 세대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무언가 큰 변혁이 없이 스멀스멀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내재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국가가 공산주의화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위기감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의 토지 국유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는 국가의 것이니까 국유화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도 국유화해야 된다 그리고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 모두 없애버려야 되고 그들에게서 상속세나 증여세라든지 이런 거를 65%씩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좌파들이 말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산주의 국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국부의 유출 그리고 국가 인재의 유출입니다 그 두 가지의 요소들이 유출이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점은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결국 가난에 빠지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우리나라가 굳이 걸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파 선배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낳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남탓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자주와 근면 그리고 국부의 창출은 땀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믿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땀과 노력과 눈물을 모두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6.25 전 상황으로 전쟁 이후의 상황으로 그리고 해방 전국의 상황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좌파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가 나아가야 되는 점은 정책적이나 정치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지금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파가 가장 실수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사람들의 문화를 또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를 한다고 우파들은 굉장히 많이 예술 활동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사실 문화의 하나의 하위 장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소폰을 불고 노래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가수를 부르고 이러한 행동들은 다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영역으로 더 올라가려면 사실 문화는 인간의 행동, 양식 그 국가의 기류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단계 더 선진화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좀 더 선진화된 의식을 설파하고 우파의 정신이 왜 대단하고 자유주의의 근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법치의 확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파를 해나갈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을 길러야지만 문화는 바뀔 것이고 그 문화가 바뀌면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70년 동안 쌓아왔던 문명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청년 정당을 왜 굳이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 정당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파의 거대 정당 외에도 작은 군소정당 좀 더 우파의 정신을 내세울 수 있는 빠른 군소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저희와 같은 군소정당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로 원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익을 얻는 입장에서 왜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쌓아왔던 법치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좌파들의 전략에 꽂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좌파들은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정당을 이미 7개로 쪼개놨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등등 그리고 우리 미래당은 심지어 좌파 청년정당입니다 좌파들은 청년정당을 만들 때도 기성정치인들이 그들을 돕고 실제로 홍보도 같이 도와주고 행사를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비를 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당시에 실제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는가 설마 설마 아니지 어? 어? 하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와중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남침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실제로 그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소수민족화까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동인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좌파들이 노리는 점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좌파연합정당이 300석 중에 국회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개헌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개헌작업이 이루어지면 그 개헌작업 아래에서 그 하위법 조항들은 모두가 바뀌게 됩니다 개헌된 헌법이 바뀌면 헌법이 공산주의화되고 헌법이 사회주의화되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법 형법 모든 법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산주의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연동인 비례대표제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파정당들이 거대정당에 있다고 해도 군소정당도 실질적으로 키워서 비례대표로 우리의 법치를 확립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들을 밀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밀어넣지 못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가 많이 뽑히는 나라가 된다면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와 같은 사람들이 국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실질적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를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원내로 진출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조금 더 대비를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 그리고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까지는 저는 대한민국 세력과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젊은 청년들, 저희의 또래,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 중에 일부 복지를 늘리자라든지 세금을 더 늘려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한민국 세력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비록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지원정 종북 세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과 사회주의 노선, 유럽식 사회주의 노선, 사민주의 노선을 걷고 싶어하는 세력은 우리가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분리하는 작업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또 짧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정당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제가 창당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었지만 저는 이번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 저의 미래, 저 개인의 입신양명 저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새벽당이 창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박결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비례대표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소정당에서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 할 일은 뺏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고 괜찮은 청년들일수록 오히려 더 지역구 선거로 나가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이념에 대해서 우리의 사상에 대해서 설파를 해야 됩니다 설령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감동하고 우리 쪽의 시선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선거를 나가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설파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자진사퇴를 해서 경선을 통해서 자진사퇴를 해서 우리 우파의 어떠한 후보가 되었든지 어떠한 인물이 되었든지 우선 이 개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라의 운명이 정말로 풍전 등화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발등이 이미 불타 없어지고 저희 복부까지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의 배지, 자신의 자리, 자신의 부우 이런 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뒤로 이제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로 이 개헌을 막고 이 사회주의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저희 같은 청년 세력들을 이끌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모든 것을 던지고 이 국가의 명맥을 위해서 일하고 싸울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로 선 나라입니까? 요즘에 제가 만나는 우파 선배님들 그리고 우파 중장년 세대들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건국의 정신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어낸 산업화의 혁명 때문에 그 혁명 덕분에 우리 청년 세대들은 그 모든 열매를 다 따먹고 있는 중인데 그 혁명 정신과 그 건국의 정신을 가졌던 어르신들께서 중장년 선배님들께서 풀 죽어 계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선배님들께는 반드시 그 건국의 DNA가 그리고 그 산업화 혁명의 DNA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어디 가서 풀 죽지 마시고 한탄스럽다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선배님들의 건국의 DNA를 반드시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그 산업화의 혁명의 그 DNA가 저희 세대에게도 물려져 있음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한시름 놓으시고 이제는 좀 더 여유 있는 모습 좀 더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모습을 갖춰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가 이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명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부국한 나라 좀 더 부국 좀 더 강병한 나라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절대로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고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배님들께서 많은 저희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좌파들이 독재자라고 부르고 좌파들이 비난하는 분의 한 말씀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잘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국부를 창출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다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즘 따라 더욱 생각나는 시국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힘을 모아서 정말로 이 반대한민국 세력을 축출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선배님들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절대로 저희를 나무라시기만 하거나 아니면 핀잔만 주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엉덩이를 한번 툭툭 쳐 주시면 저희가 실수하는 점 점점 더 보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앞으로 미래의 청년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새벽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겔이었습니다